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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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정하받고 야스빈의 공격 자 뚫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넘기는 모바 뒷점 아 모바 대팀 스스로 어택 커버 양효진의 연결 다시 모바 자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블록핑을 피해서 대각에 때렸지만은 투자 모바는 현재 7등점 강한 서버 들어갔습니다 서베이싱 자 자 후위공격 맞혀왔습니다 자 지금도 모바가 4번절에 있다가 중앙의 후위공격의 위치를 잘 따라갔죠 네 자 김현경 받았습니다 다시 모바 블록하 자 힘을 썼죠 앞에 야스빈이 있었지만은 수비 성공 수비 성공 윈파위 백어택 모바 터치압 자 모바 필립스가 따라오면서 오른손 맞고 불줄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고은의 서브 이고은의 서브 모바의 백어택 터치압 자 모바의 코스가 좋았죠 그렇습니다 또 한 번 커버 오른쪽으로 아 모바가 막아냅니다 자 그렇습니다 김현경 디그 역전 찬스 터치형 모바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시간차 아 모바의 파괴력 자 그렇습니다 아 아 아 오른쪽에서 가볍게 페인트 네트 커버 살리지 못했습니다 자 팬케이크를 니트에서 짧게 했을 때는 두 번째 하는 사람이 니트의 간격을 벌려줘야 아 아 모바의 공격 이고은 맞고 나갔습니다 자 모바의 공격 여보 지금 안 떨어지죠 네 네 모바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팀에서 시즌 첫 경기에 MVP를 거머쥐니다 의미가 더 기쁠 것 같은데요 오늘 승리로 이끈 소감 먼저 전해주시죠 I feel really great a little bit excited a little bit stress but we handle good so here we are with the victory 네 신납니다 초반에는 조금 긴장되기도 하고 신나기도 했지만 이렇게 저희가 이겼습니다 V리그에 대한 전극은 완벽히 끝난 것 같고 현대건설에서는 어떻게 느낍니까 I feel really good I mean the team where I mean I can express myself easily and everyone is trustful so I'm happy about it 네 어 이 팀에 있는 게 너무 좋은데요 저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이 팀에 오게 되어서 좋습니다 네 오늘 경기 정말 모마는 못 마가 였거든요 무려 26 득점을 올립니다 상대팀 공량 무엇이 잘 됐다고 느낍니까 상대팀 공량 무엇이 잘 됐다고 느낍니까 상대팀 공량 상대팀 공량 상대팀 공량 무엇이 잘 됐다고 느낍니까 아... I don't really remember but I will say the serve because since the beginning of the season I've been struggling a little with my serve so now I think I found the right rhythm and I will just keep going 네 아무래도 저희는 서브에 좀 초점을 뒀는데요 시즌 초반부터 서브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브를 좀 더 잘 맞추려고 하면서 제 리팀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대표팀 일정으로 김다인 세터와 호흡을 맞추기는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는데 짧은 시간 동안 오늘 경기 어떻게 준비를 했나요? 다인? 다인? 네 저희는 배구 선수입니다 저도 다인이를 믿고 다인이도 저를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게임을 조금 더 하면 할수록 잘 맞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력은 그대로지만 머리스타일부터 유니폼까지 모든 게 새로워진 모마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끝까지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습니까? 오늘의 헤어는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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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현대건설 팬분들께도 인사 전해주시죠. 사랑과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. 다음 주에 또 만나요. 사랑해요. 다음 주에 또 만나요.